오우, 이 차 좋다. 아, 이 노래 나온 최신형 모델이고요. 프로젝트 DVD까지 장착되어 있습니다. 그래요? 네, 이쪽 디자인 한번 보세요. 굉장히 마음에 드실 거예요. 어. 고맙습니다. 일단 이 종을 기분도 좀 풀어줘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를 내가 하고 이 종은 그러면 아, 조 칼라 저거 이쁘네. 아, 굉장히 부자초적이에요. 그럼 구입은 어떻게 하시겠어요? 구입이야 뭐 얼른 이렇게 잘해야죠. 여보세요? 아, 예, 안녕하세요. 예, 사무실 옮기는 거예요? 아, 그거 뭐 개발팀에다 뭐 여기서 이제 다 들어오려면 그거 뭐 적어도 한 2,300평 이상은 돼야 되지 않겠어요? 예. 아, 이거 뭐 평수가 커서 쉽게 구할 수 있으려나 봐요. 진질 끌면 안 되지, 고은빈. 어, 오빠! 오늘 저녁에 뭐 해? 고마워요. 자. 오빠, 이 와인 정말 비싼 거잖아. 아, 무슨 비싸기는 뭐 이 정도 가지고. 자, 건배. 오빠, 오빠 시계 너무 멋있다. 그것도 무지 비싼 거잖아. 아, 그래? 그래, 선물 하나 해줄까? 정말? 아, 뭐 그러지 뭐. 아니, 오빠 완전 딴 사람 같아. 정말로. 원래 그랬어. 오빠, 우리 오늘 신나는 데 가자. 어? 가자. 아, 그래? 그래? 그래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